근데 나 집에서 자고 있다? 아니 이거 라이브 끝나자마자 동쪽 벽 바라보고 손들고 서있어 네 이거 그냥 내 얼굴이 나오는 건가 아니지? 정형아 낯설지? 네 나도 수아랑만 해봤어 수아가 켠 거 나도 들어간 게 처음에 나도 이거 처음 켜봤어 이거 왜 화면이 어둡지? 저 근데 진짜 잤어요 형 내가 언제 가짜 잤대? 왜 자냐는 거야 왜? 진짜 너무 미안 니 제리 니가 아니겠다 네? 나 아니 녀석 네 형님 정형아 뭐 이렇게 해도 되나 왜 안 왔냐고 아 저는 말로만 되지 않는 거야? 아니 연기하는데 방해되니까 아 너 뭐 너 뭐 공연 전에 오면 되잖아 맞아 아냐 아악 죄송합니다. 지금 갈까요? 이리 와. 차 한 거 안 보여. 차. 왠지 저 진짜 좋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 몇 시인데? 너 수아 누나한테 죄송하다 해. 네?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봤어. 지금 갈까요? 아니 차 하니까 뭘 어딜 다녔다고? 형 계신 곳으로. 말만 아주 그냥 뻔지른 뻔지른. 아니 극장에 와서 갔어야 됐네. 뭐라는 거야. 너 아직도 자고 있어 정혁아. 웨이크 업 웨이크 업. 네. 아니 형 오늘 건강하시지요. 뭐야. 야 정혁아 너 난데 어딨어. 난데 어딨어. 난데 없어. 난데 없어. 야 정혁아. 네 형님. 다섯 시에 자고 있는 건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다시 잔 거예요. 잠깐. 반성문 써. 반성문 써. 반성문 써. 아니 지금. 왜 왜 안 하냐고. 아니 근데 극장으로 가면 방해되니까. 누가. 극장으로 가면. 오늘 형이랑 수아누나 공연이셨나요? 맞아. 아니 근데 제가 두 분 이렇게 하는데. 가면 또 방해되니까. 건면. 건면은 지금 당장 굳어서 쓰레기통에 뭐. 아니 방해될까봐 진짜. 저는 그런 건 원치 않거든요. 진짠데. 아우 대박. 왜 원래. 알았어. 너 말로만 그렇게 번지르르 한. 번지르르. 이제 알았어. 갈래요 지금 형. 확인. 확인했습니다요. 지금 갈까요. 지금 갈까요. 근데 이. 자꾸 어디 갔대. 정신 안 차려. 자꾸 어딜 간다는 거야. 이제 깼어요 형. 지금 딱 깼어요 저. 네. 근데 이거. 거절은 거절이요. 고정이 됐대. 자기가 저희가. 네. 네. 그냥. 문득 너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해봤다. 근데. 내가 이렇게. 영통 말고. 네.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너한테. 연락을 한 이유는. 네. 너의 그 말만. 뻔지르르. 너의 그 모습을. 만쳐놔야 내가. 알리고 싶어. 이렇게. 아니 진짜. 아 그리고. 내가 오매불망 너만 기다렸잖아. 라이브 켜고. 얼마나 몇 분 동안. 뻘쭘했는 줄 아니. 아니 저는. 형이. 보라 했어. 안 했어. 아니. 어. 그게. 이거를. 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고. 정영아 인스타 봐라 이래서. 댓글 다시나 이래가지고. 댓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매불망 목이 빠지게 너만 기다렸잖아. 그래서 자꾸 내가. 어. 너도 없는데. 정영이. 아니 정영이. 정영이. 이러고 지금 몇 분 동안 있었는지 모르겠어.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정영아. 네. 난 너의 찬 모습을 이렇게. 공개하고 싶었어. 어떤 게 공개됐죠? 정영아. 너의 그 가식. 정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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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으로. 놀러오라는 게. 아니. 에이. 극장으로. 형님. 그게. 뭐. 뭐. 극장에. 뭐. 뭐. 근데. 아까 근데 진짜. 갈까 했는데. 한 열두 시쯤인가. 일어나서. 그때 가면 늦는구나. 근데. 또. 공연 중에 찾아가서 형 놀러 왔어요. 이러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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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길구나.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이게. 얼굴이 그렇구나. 어. 그게 잠깐 잔 얼굴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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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이제. 없는 날에는. 이제. 자야지.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어. 어. 휘종이 형이. 왔어요. 어. 휘종이. 휘종이가 왔다고? 어. 이 방송은 소통이 안 하는 건가요? 소통은 안 하는 건가요? 휘종아. 어. 소통방송이라기보다는 이거 만천하의 어떤. 저. 정혁의 실체를 알리는 그런 폭로 방송. 아. 옷. 옷. 그냥 흰티인데. 아. 이게. 이게 보이는구나. 어. 얼굴이 너무 부었다. 그래서. 지금 나갈까요 형? 아. 아. 그만 말해. 어딜 자꾸. 나가라고. 휘종이한테 가. 알았어? 뭐야? 휘종이한테 가라고. 휘종이 형 안녕하세요. 휘종이 형 어디있어? 휘종이가 어디왔어? 어. 아까 휘종이 형이. 어. 아까 있었는데? 휘종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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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내가 화요일날 놀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됐어 말만 그냥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 요즘 좀 화요일 화요일날은 모니터 가야죠 공연 전날이니까 아니야 정혁아 그런 뭐야 입 입 입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정혁아 입 빨린 말 하지 말고 공연 그렇지 막공 총막대 보겠네 아니요 형 아 근데 아직 형 화요일날 화요일날은 극장에 가고요 우리 정혁씨 총막대 보겠어요 총막은 일요일인데요 그러니까 총막대나 뵀겠어요 총막대 배워요 총막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하 뭐 뭐 그쪽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 거지? 저는 지금이라도 갈 수 있어요? 형 형 수요일도 공연이시라는데요? 어차피 수요일날 보잖아요 여보세요? 정혁아 좋았고 네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 다 보는 걸로? 이따가 보면 저희가 다 좋았고 우리 나중에 수아 있을 때 수아 라이브 방송할 때 또 쓱 들어오자 오늘 해야 하세요? 오늘 해야 하세요? 뭐 나야 모르지 아 수아 라이브 하는 것만 또 손꼬마 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감 감당을 못할 것 같은데 어 감당을 못한다? 제가 제가 감히 두 분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어 어떻게 감히 어 거짓뿌렁 수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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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봤어 아 라이브 할때니 어 라이브 할때니 저 라이브 할때요 정혁아 네 뭐야 저 네 저 읽던 대본 맞아 읽을게요 형 어 그럼 그럼 네 지금 대본 읽고 있었어가지고 꿈속에서 읽던 그 대본 마저 읽고 아까 계속 연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연기 말하는 거야? 소아 누나 라이브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던 연기 얘기 아 그 거짓 부렁 그러니까 연기가 거짓이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 아 담배 연기? 정혁이 담배 연기? 아 이거 이거 다 막 말씀하신다 누나 나갔나? 누나 항상 너 지켜보고 있어 조심하고 행동거지 똑바로 하자 네 형 너무 피곤하시죠? 뭐야 쉬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정혁아 네 빨리 게임 시작하고 네 컴퓨터 빨리 정혁이 요새 눈본 자주 하네 하여간 하여간 네 수화가 항상 정혁이 지켜보고 있다 똑바랬으면 좋겠고 네 이거 미쏠하네 사랑한 정윤아 오늘 수아 2회 공연이라 많이 날카로운 분이십니다 누나 화이팅 누나 응원차 저녁 공연 모니터하러 가고 누나 많이 기다리니까 형 너무 오늘 고생하셨어요 맞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맞아 진짜 너무 내가 알아서 할게 정윤아 알았습니다 우리 그래 뭐 볼 수 있으면 보자 알았지? 안 되니까요 그래 볼 수 있으면 보고 네 파이팅하고 알았어 고생하셨어 야 모니터 석찌캔 나와 정혁이 꺼야? 그거 Bing 내꺼네 하하하하하하 그 내꺼네 화요일날도 수아 노나죠? 제가 응원차 한번 가야... 당연히 가야죠 응원차가 아니라 그래 확실하게 해야지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정혁아 나는 기분이 좋다 너의 어떤 거짓불헝 가식 아니 거짓불헝이 아니라 극장으로 어떤 너의 껍질이 여기에 다 드러나는 계기가 돼서 나는 사실 기분이 좋고 정혁아 그 알 빨리 깨서 나왔으면 좋겠다 난 그게 다야 전 그저 정혁이가 알을 깨고 나왔으면 합니다 정혁아 좋다 해야지 잘하고 좋았고 좋았고 어 그래 조관 penal 보자 형 내일 공연 없으시잖아요 나 내일 공연 시작! 내일 일요일 아 호원이 형이 저녁 공연이구나 야! 오늘 머니카 내일 갈까요 형? 됐어 오지마 내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아가 계속 모니터서 이거 누구 거냐 은수 건 거 같아요 은수가 들어왔어요 그쵸 형 형? 네 좋았고 네 뭐야 우리 조만간 보자 우리 같이 라이브 방송 끌까? 왜냐면 나 혼자 라이브 방송은 어려워서 동시에 끄자 에이 먼저 끊으세요 형 이거 그냥 X 누르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렇게 242 이렇게 정혁의 어떤 실체를 이렇게 봐주신 많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저희가 저랑 수아가 정혁이 감싸고 있는 어떤 껍질들 벗길 게 있을 때 다시 이렇게 라이브 방송 켜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혁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오늘 좋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다 들었는데 밖에 이렇게 많이 외출하지 마시고 공기청정기 근처에서 이렇게 깨끗한 공기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럼 정혁이 안녕 형 안녕히 가세요 좋아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아도 정혁 공연 화이팅 김수아 짱 김수아 나 혼자 나가야지 하하하하하